지금부터 CSS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CSS를 공부하기에 앞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이 HTML입니다. HTML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지만 CSS를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TML을 먼저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CSS라고 하는 기술은 어떻게 보면 HTML을 보완해주는 역할로써 만들어진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HTML은 CSS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기능들을 HTML이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HTML 안에 있었던 기능들을 CSS라고 하는 형태로 독립해 나오면서 CSS라는 기술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TML과 CSS는 각각이 서로 담당하는 중점을 두고 있는 역할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역할을 잘 이해하는 것이 CSS를 공부하는 데 또 CSS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HTML과 CSS가 각각의 역할을 구분하자면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HTML이 정보를 표현한다면 CSS는 HTML을 시각적으로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서 HTML은 정보, CSS는 디자인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예제를 준비했습니다. 예제 1번과 예제 2번이 있는데요. 예제 1번과 예제 2번은 기본적으로 같은 HTML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제 2번은 예제 1번에 있는 HTML에 CSS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제입니다. 예제 1번부터 보면 여기 HTML이 있죠. 그중에 H1은 헤딩이죠. 생활코딩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P는 단락을 의미하죠. 일반인을 위한 프로그래밍 커리큘럼입니다. 라고 하는 단락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거를 제가 코드를 카피해서 이쪽에 제 밑에 있는 콘솔에다 붙여놓은 다음에 이렇게 이 콘솔을 실행해 보면 왼쪽에 이렇게 HTML이 렌더링이 되죠. 그래서 여기 H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생활코딩이라는 부분이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생활코딩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HTML의 중요한 특성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HTML은 Markup Language라는 형태의 언어죠. Markup Language는 이쪽에 태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H1으로 시작해서 H1으로 끝난 이 태그 사이에 생활코딩 이란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지금 제가 강조 표시한 이 부분이 H1에 해당된다. 그리고 H1은 이쪽에 제목과 같은 역할을 쓸 때 사용하는 태그죠. 그리고 이 태그는 나름 이렇게 화면상에서 표시될 때 더 크게 보이고 더 진하게 보이고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P는 이제 단락을 의미하는 파라그르프의 약자고요. 그래서 일반이 위한 프로그래밍 커리큘럼입니다. 이 부분이 하나의 단락이라는 것이고 누구나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이 부분 역시도 독립된 하나의 단락이라는 것이죠. 즉 HTML을 하는 역할, 여기는 H1, P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은 이 컨텐츠 안에 들어있는 정보,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을 각각의 부분들별로 그것이 어떤 형태의 정보인지 그것이 헤딩인지 아니면 단락인지 이런 것들을 지정해줘서 그 정보들의 어떤 성격들을 정의하는 것이 바로 HTML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CSS는 뭐냐면 여기 예제가 있습니다. CSS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뒷독에서 배우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CSS가 첫 번째로 HTML과는 전혀 다른 문서의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SS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브라우저에게 지금부터 내가 CSS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태그가 바로 이 스타일이라는 태그입니다. 이 스타일 태그를 이렇게 선언해주면 브라우저는 아, 이제부터 CSS가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들은 CSS의 문법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스타일로 닫아주면 그 다음부터는 아, 이제 CSS가 끝났구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다시 HTML로 해석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브라우저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h1이라고 하는 부분 h1은 이 태그에서 바로 이 h1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여기 중괄호 있죠. 중괄호 사이에 있는 컬러나 폰트 사이즈는 바로 이 h1이 색깔은 붉은색이고 폰트의 크기는 20 픽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CSS를 통해서 정의해 준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거를 다시 소스를 열어서 여기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소스를 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카피한 다음에 밑에 있는 콘솔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마우스 포인트를 딱 떼면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코드가 왼쪽에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는 기능이고요. 자, 아까와는 다르게 생활코딩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까는 검은색의 큰 글씨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붉은색의 아까보다 작은 형태의 글씨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블루라고 바꿔주면 이 왼쪽에 있는 붉은색이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죠. 바로 CSS가 하는 역할은 HTML을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디자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 CSS가 이 생활코딩이라고 하는 부분을 디자인 쪽으로 바꿔주는 것을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HTML은 바로 이 생활코딩이라고 하는 부분이 헤딩, 타이틀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정의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HTML이고요. 그 다음에 이 HTML, 이 H1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는 색깔은 파란색이고 폰트의 크기는 20 픽셀이다 라고 하는 디자인적인 요소를 기술해주고 이 브라우저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CSS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정리하면 HTML은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 바로 HTML이고 CSS는 그 정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CSS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